네 고맙습니다. 저 잠깐만 우리 사회자님 이 잘생긴 남자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. 이름 궁금하시죠? 서른도요. 서른도? 서른도 아닌데 서른도보다 더 잘생겼는데 어머님들 매년 이렇게 찾아뵙는 저 손환길입니다. 박수! 손환길이요 빠리야 잘 들으셨죠? 네 고맙습니다. 자 앵콜콜 하나 갈게요. 우리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멋지게 사시라고 멋진 놈 나연아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잘 들으신 사람 봄입니다. 한 번쯤 넘어지는 인생은 바닥에 빠져버렸네 이날의 신대 한 번 해보는 건데 그 세상의 돈이 되냐 그 세상의 돈이 되냐 그 멀말이 지둥이 깨지는 대로 가닥은 지나고 있는 거니까 두 주먹을 수 있은 뒤로 우리 한 번 안 되는 거다 마치게 살살! 여행을 세워! 우리가 무슨 기름을 열어어! 한 번쯤 넘어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도 없겠네 이 날이 안해 실패하고 더 해보는 건 우리의 생을 더운 건가 왜 안 죽는 건가 깨닫는데도 안아들 지나가 있는 거니까 순수하게 흔끈지리로 우리의 생을 더운 건가 멋진 건가 순수하게 흔끈지리로 우리의 생을 더운 건가 멋진 건가 멋진 건가 멋진 건가 이 놈은 할로우 멋진 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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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잠깐만